일기와 대대를 이어 인민의 운영을 책임지고 자선의 혁명을 패스의 한길로 이끌어온 영광스러운 청노동당 선군 이른돌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의 신 경량인 김중문 동지께서는 당장군 이른돌을 승리자의 대축정로 빛내일 희망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그 시련을 위한 토징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셨습니다 강성국가공설계전의 그 모든 정역들을 쉼없이 찾고 찾으시며 정체당원들과 인민군 군인들, 인민들을 당장군 이른돌을 성근도군의 혁명적 대경타로 맞이하기량 성공격전으로 힘이 불러일으키신 경량인 문서님 당에서 준 과업을 관철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당장군 이른돌 세들이는 또 하나의 선물을 마련했다고 그처럼 높이 평가해 주시며 그를 본보기로 하여 10월의 경축광장을 향한 송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붙여 나아가도록 응도하시옵니다 당장군 이른돌을 맞으며 호융이 완공된 백두산 대국의 자랑스러운 성춘계의 기념비 백두산 용성년 발전소 명사 발전소 중공식에 참석하신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백두산 용성년 정신, 백두산 가르바람 정신으로 용성년 신학을 창조한 발전소 건설자들을 온 세상이 부러우게 내세워주셨습니다 명사 발전소 명사 발전소 명사 발전소